젠장 тем관의 맥주 자쿠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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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난 피사체 번쩍이는 섬광 언제부턴가 집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찍어대는 영화 엎지 눈코 뜰색 무례하래 단정함 참지 마요 그때 놀아봤듯이 소리질러 네가 참아왔던 만큼 더 크게 소리질러 내가 날아다니고 다 부셔버려 무례하게 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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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례하게 굴어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 일본어 아냐?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 난이도 뭐야 이게? 박정음의 댄스 교실 뭐뭐 남았지? 뵙고래 주인공 복무통 남학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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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